가장 난해한 경제이론을 극복하는 분이죠. 가난극복 시리즈의 오건영 팀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건영 팀장은 한 번도 안 아프죠? 네? 한 번도 아픈 적 없죠? 아닙니다. 아니 평상시에 내가 이렇게 자주 보는데 이 사람은 절대 안 아플 것 같다는 생각? 에너지가 뭐 충만하니까 아닙니다. 잘 안 아픈 편이죠 그래도? 아무래도 그런 건 아니죠. 앞으로도 그 건강 참 잘 유지하셨군요. 워낙에 건강해 보이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부탁을 제가 편하게 하잖아요. 일주일에 세 번씩 할까요? 자 오건영 팀장 왜냐하면 이게 뉴욕발 혹은 워싱턴 DC발 뉴스들을 우리가 어떤 안목에서 보는지가 요즘처럼 중요한 시즌이 또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또 유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감산의 합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만약에 이 유가가 속전 없이 10불대로 떨어지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플레이션 압력이라는 게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걔들이 다 흔들리게 되고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사실 생각은 했었는데 어떤 게 하나 더 있냐면 유가가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럼 산유국들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거 하나만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고 저금리 체제를 유지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 공급을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그럼 시중에서 달러를 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는 저금리에 구하기 쉬운 넘치는 달러를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원유 같은 경우도 브라질 같은 경우도 해상 유전 같은 거 사실 투자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달러로 빚을 내가지고 돈을 빌려와가지고 그걸로 해상 유전 같은 거 설비를 갖다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머징 국가들이 실제로 달러 빚을 낸 게 지난 2019년 말로 봤었을 때 사상 최대치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달러로 빚을 냈다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IMF 외환위기 시리즈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첫 번째는 달러로 빚을 내면 갚을 때도 달러로 갚아야 됩니다. 달러를 가져와가지고 이 달러를 현지 통화로 환전을 해서 그걸 갖고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갚아야 될 때는 다시 달러를 사서 갚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달러가 사상 최강세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머징 통화 대비해서는 사상 최강이거든요. 거의 이 정도 수준까지 오게 되면 사실 남아공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달러를 사려면 지금 옛날에 비해서 두세 배씩 줘야지 달러를 살 수 있거든요. 남아공 낸도가 그렇게 약하고요. 낸도가 지금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 3월 16일 날이 통화수업을 한 다음 날 정도 됐는데 그때 이후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한번 눌려줬어요. 1280원, 90원 하다가 쭉 눌려가지고 지금 1230원 레벨에서 유지되거든요. 그리고 통화수업의 수혜를 받았던 멕시코나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의 통화도 조금 안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남아공 란드화라든지 터키 리라화라든지 얘네들은 계속 거기는 통화수업의 대상에서 빠져있는 나라죠. 대상이 빠져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란드화 환율을 계속 보면 3월 16일 때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럼 이건 뭘 얘기하냐면 자원부국들 있죠. 그러니까 자원을 갖다가 수출하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양방으로 터진 게 첫 번째는 자원의 가격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개네들이 갖고 있는 달러 부채 있죠. 달러 강세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부채가 올라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자도 달러로 내야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요즘 뉴스플로우 같은 거 보시면 아프리카에도 자원부국들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안골라라든지 나이지리아 같은 국가들도 산인국들이거든요. 나이지리아 원유 많이 나죠.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어제 아침인가 뉴스플로우에 어떤 게 나오냐면 IMF에서 지금 이머징 국가에서 달러 자금 지원 요청한 게 1조 달러에 육박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가가 하락하면 미국의 하이힐드 회사치가 흔들리지 않겠어 이것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외곽에 보시면 이머징 국가들이 송브릿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부국들이. 그래서 얼마 전에 피마라고 했나요? 이틀 전인가 사흘 전 저도 날짜가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3일 전인가 뭐가 나왔냐면 해외 중앙은행들한테 래퍼 거래를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머징 국가들은 돈을 찍어도 달러를 찍을 수가 없어요. 중앙은행들이. 남아공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달러가 모자라서 헐떡거릴 때 돈을 찍어줘 봤자 란드화를 찍잖아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 란드화 공급을 늘려버리면 란드화 통화가 더 폭락해버리겠죠. 달러가 초강세를 벌이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달러화를 뿌려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앙은행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가져오면 우리가 실제로 그 국채를 담보로 받은 다음에 저금리의 달러 현금을 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달러 래퍼 거래로 허하겠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문제는 그거죠. 첫 번째는 실제로 지금 달러가 부족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명무실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그거는 타겟을 뭘로 잡은 거냐면 이머징 국가들 중에서 미국 국채를 팔려고 하는 나라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최근에 무제하 양쪽 하나를 해서 눌러주긴 했지만 미국 국채 금리가 튀는 등 조금 불안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최대한 미국 국채를 팔려고 하는 걸 좀 많이 자제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미국 국채를 파는 이유는 현금이 부족해서 파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달러 현금이. 그래서 이런 거죠. 미국 국채 팔지 말고 갖고 오면 이거 담보로 현찰 대출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 시장에서의 매도세 있죠. 이런 걸 갖다가 좀 눌러주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자국 중심적인 정책이지 절대로 지금 허덕이는 이머징 국가들에게 뭘 해주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뭘 해줘야 되냐면 남아공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통화수합 라인을 더 확대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달러를 찍는다는 거는 내 나라 통화를 찍는다는 거는 굉장한 신뢰에 기반하고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통화를 기반으로 해서 달러를 찍어서 준다라는 게 통화수합의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유로화라든지 N화라든지 이런 나라의 통화를 받은 다음에 이걸 담보로 달러를 찍는 건 좀 부담이 되래요. 그런데 한참 고민해보니까 원화 이걸 담보로 해서 달러를 찍는다 고민하다가 오케이 해줄게 라고 했던 게 3월 15일날 있었던 통화수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란드화를 담보로 해서 돈을 찍어준다. 란드화 확률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거든요. 란드화 통화 가치가. 이걸 담보로 해서 달러를 찍기에는 페드 입장에서 좀 많이 후달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실은 좀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고심이 많이 되는 포인트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 하락 쪽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많은 분들이 예전에도 제가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게 디플레이션 위협이랑 그다음에 하일드 회사체 시장이나 이런 게 흔들린다는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실제로 보이지 않는 위험 중에 뭐가 있냐면 이머징 국가들 있죠. 굉장히 이머징 국가라기보다는 프론티어 마켓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거죠. 구분을 좀 해줘요. 이머징이 있고 프론티어가 있는데 이머징보다도 더 밑에 단에 있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머징으로 아직까지는 프론티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론티어 마켓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들 있죠. 우즈베키스탄 이런 케이스들도 될 수 있고요.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원부국들 있죠. 브라질이라든지 콜롬비아라든지 이런 남미 국가들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통화 가치가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중에 브라질 헤아라 채권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더러는 베트남 펀드 드신 분들도 많아요. 베트남 주식이죠. 그런데 최근에 평가액 같은 것만 한번 받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 한국 주식보다도 더 많이 빠져버린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론티어 마켓이 수록 더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이머징보다 더 밑에 단계에 있는 그런 나라의 회사들이 더 어려워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어려워지면 결국에는 그 국가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S&P에서 신용평가 회사들 예전에 백드럼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가 생기면 백드럼 때립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을 다 맞추거든요. 멕시코 신용등급이 떨어졌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남아공 같은 경우 신용등급이 투기 등급으로 강등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본 유출에 대한 이슈가 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도 괜찮은 나라였는데.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이슈까지 이제 결국에 달러 강세까지 이어지게 되니까 좀 불안불안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가에 관련된 감산 공조라는 게 생각보다 많은 국가들이나 많은 경제체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점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가 얘기를 먼저 좀 꺼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오건영 팀장 모시면 꼭 더 빨리 여쭤보려고 했던 게 실업자 문제예요. 실업수당 청구권 수가 660만 플러스 알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예측을 했습니까? 우리 오건영 팀장이 그 정도까지? 예상치는 600만이 이런 예상치들은 나오긴 했는데 물론 그 전에 이 정도까지 튈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지는 못했었고요. 일단 예상치가 나왔을 때 와 이걸 깰까 이제 이런 생각은 했었죠.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나온 건 맞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알기로도 몇 년도인지 기억이 좀 암울합니다마는 2차 오일 쇼크 직후에 주당 실업자 청구권 수가 60, 70만? 네. 그 정도가 가장 높았더라고요. 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0배가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이동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전대미문의 정책을 쓰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런 거면 대공황 수준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밤에도 나스닥도 올라가는 것도 우리 주가도 모르고 이것도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지표만 보면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먼저 대공황이라는 거하고 조금만 좀 비교를 좀 해드리면 대공황이라는 거는 1920년대부터 사실은 4D짐 같은 게 나오면서 자동차에 대한 공급 과잉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공급이 계속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상황에서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192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니까 결국에는 수요는 받쳐주지 않는데 계속 자동차의 공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안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공급 과잉으로 먼저 실물 경제가 흔들린 거고요. 실물 경제가 흔들리면서 그때 당시 부채가 굉장히 많았었던 그런 은행들이 한꺼번에 털려나가는 그 상황이 대공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대공황을 사실 그렇게 만들어낸 사람 중에 하나가 앤드류 멜론이라는 그때 당시 재무장관이 있었어요. 지금도 멜론뱅크라는 데가 있죠. 한행 멜론 대학도 있고요. 그런데 멜론 재무장관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 게 그때 당시 대통령이 후보 대통령이었고요. 로스벨트 이전에. 그런데 멜론 재무장관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산 가치가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가도 많이 올랐었거든요. 자산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버블이 깨지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새로운 토대 위에서 이런 것들이 다 갈려나가면 새로운 토대 위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 무슨 얘기냐면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할 때 아무런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게 없을 거란 얘기죠. 결국에는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뭔가 쿠션을 하나도 대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대공황으로 인해서 공급 과잉이 생긴 데다가 부채 문제가 터져 있는 상태에서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데 아무런 쿠션도 대주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 펜이 위에서부터 딱 떨어지면서 방금 전처럼 큰 소리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일어나질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럼 우리나라 자국 산업이라도 뒤늦게라도 보호해야겠다라고 싶어가지고 다른 나라 물건을 수입을 할 때 관세를 올려버려요. 관세를 먹이죠. 다른 나라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 그럼 우리도 관세 올려가지고 전 세계가 관세 장벽을 만듭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무역 전쟁까지 생기죠. 전 세계가 다 분절이 되면서 수요가 쫙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공황이 전 세계의 대공황으로 이어졌던 게 세계 대공황 시리즈거든요. 그런데 아주 굉장히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외에도 참 문제가 많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지금은 대공황이 딱 터졌을 때는 떨어지는 걸 받쳐주는 아무런 쿠션이 없었다는 얘기죠. 딱 찍고서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때 일어나, 일어나 이런 케이스고요.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언제 있었냐면 90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90년도에도 일본이 부동산 버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부동산 버블을 깨뜨리려고 일본이 재할인 공정금리라는 거였는데 재할인율을 2.5%에서 6%까지 확 들어올리게 돼요. 그러면서 일본 부동산 버블이 빵 하고 깨지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하고. 그런데 거기 그때 당시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실습이었죠. 굉장히 큰 타격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에서도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 자산 가격이 폭락할 때 쿠션을 조금이라도 대주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밑으로 딱 하고 소리가 나도록 충격을 받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잃어버린 4반 세기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25년을 누웠던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교훈을 받았던 게 결국에는 버넨키 의장이었던 사람이고요. 버넨키 의장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딱 터지자마자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정책으로 쿠션을 내버리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 2011년에는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고요. 15년, 16년에는 중국의 위아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6년도 6월에는 브렉시트라는 게 있었고요. 이런 위기가 생길 때마다 재빠르게 통화 정책을 전환하면서 완화적으로 쿠션을 대주는 그리고 비교한 예로는 18년도 4분기죠. 그때 당시에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해서 주가가 폭락을 했었을 때 페드가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보험적 금리 인하까지 하면서 시장을 살려내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공황이라든지 그때하고 조금 비교하기 어려운 건 결국에는 주는 충격의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떨어질 때 초반에 어떤 대응을 주는지 제 생각에는 대응은 사실상 역대급입니다. 저도 이게 옛날에 대공황이나 금융위기 때 물론 그때 참 어렸을 때 본 거였지만 금융위기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시장이 빠질 때 슬슬 슬슬 흘러내리다가 리머니 파산하고 후쿠저 앉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대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주일에 한 번씩 대책이 나오냐. 그래서 대책이 CPFF, PDCF, TSLF 지금 나오는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게 뭐야 하면서 공부하느라고 참 힘들었고요. 저도 그랬던 거예요. 탈프가 뭐냐. 탈프가 뭐였죠. 정책 좀 한 번에 내든가 좀 천천히 내든가 그랬었는데 지금 하루에 하나씩 나오거든요. 하루에 두 개씩도 쏟아지고 제 느낌에는 체감은 금융위기 때 8배속입니다. 그걸 8배속으로 쫙 보는 느낌이에요. 막 쏟아져 나오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결국에는 시장도 흔들리는 충격도 충격이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도 이례적인 대응이고요.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대공항하고 비교한다는 거는 정책적인 쿠션을 지금 굉장히 빠르게 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 충격에 대해서는 비교의 대상일 수 있으나 미국 연주의나 정부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대응책을 내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역사를 공부하는 거는 시험 보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저렇게 하면 삽을 뜨는 거구나 이런 걸 배우려고 공부를 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대공항 때의 교훈과 일본의 교훈이라는 게 사실은 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패드라든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교과서 같은 대응을 만들어낸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은행 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은행 시스템이 지금은요 은행권의 현금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금융위기 때는요 은행 박살나고 회사체 스프레드도 지금보다 더 뛰었거든요. 하이일드 다 망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회사체 투자하신 분들보다는 예금 갖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그럴 거예요. 회사체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회사체 시장이 깨지는 거하고 은행이 망가지는 건요. 실제로 심리적으로 주는 서민들한테 주는 충격이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회사체 시장의 충격이고요. 은행권까지 현재는 전의되어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예요. 오히려 지금 패드에서는 어떤 정책을 쓰고 있냐면 얼마 전에 은행들한테 규제 완화 정책을 써줬어요. 아마 이틀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은행권한테 규제 완화를 세게 해주면서 은행들한테 이제 조금 대출을 늘려도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규제를 풀어주고 그다음에 우리 패드가 사실 회사체라든지 CP도 사줄 거니까 은행들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코멘트를 날리게 되죠. 은행이 건전하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소극적인 은행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움츠려들어 있지만 시장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었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동성의 펌프질이 나타날 가능성. 그러니까 최악은 그때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된다라는 점은 좀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코로나 사태라는 게 물론 장기화된다라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런 답이 없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봤었을 때는 이런 거죠. 버넨키 의장이라든지 아니면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위기는 과거하고 다른 게 사람들이 숨어 있는 거지 죽은 게 아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숨은 거지 죽은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눈보라가 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눈보라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넨키 의장이라든지 블라드라든지 아니면 문우싱 재무장관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재정이라든지 통화 정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브릿지다라는 표현을 써요. 브릿지라는 건 다리죠. 지금 이 눈보라가 거칠 때까지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그걸 지켜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례적인 실업률이긴 하지만 만약에 기업들이라든지 그 일자리가 살아남아 있고 이 눈보라가 지나간다면 그럼 이들이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돌아왔었을 때의 얘기가 이게 한시적인 템포러리한 걸로 지나갈 수도 있지 않겠냐. 물론 낙관론에 근거한 얘기긴 하지만 희망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기화됐을 때는 답이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파산하지 않도록 지금 재정이라든지 통화에서 다리를 놔주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관점을 갖고서 해석을 해보시면 어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만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도 영원히 계속될 가능성은 사실 배제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범위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전에 있었던 어떤 이런 바이러스의 어떤 경로를 밟아간다면 눈보라가 거칠 것이고 그러면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기간까지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우리 오팀장 얘기대로 역대급이니까 그다음에 수요도 살 것이고 그래서 경제는 회복될 것이다. 이게 이제 낙관론이죠. 네. 그렇습니다. 낙관론에서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우리 오팀장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낙관론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편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셔도 될 것 같지만요. 기본적으로 제가 결국에는 이 현재의 상황이 의학적인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유럽재정위기 때도 그렇고요. 저는 이 통화정책이라든지 재정정책이 실제로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는 거는 실제로 체감을 했었던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예전에 지난주인가요? 3월 16일 날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도 회사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자금 지원이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국채금리가 뛰는 걸 누르면서 저게 예봉을 꺾었다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한번 포커스를 두고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건욱 팀장이 업계에서 가장 존경하고 가장 많은 자료를 읽은 비슷한 연구를 하는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가 누구죠? 한번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김일호 상무님이시죠. 오늘 아침에 김일호 상무가 그 자리에 나왔거든요. 혹시 방송을 들으셨나요?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일한다고요? 못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예정된 질문은 아닌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아침에 많은 분들이 김일호 상무의 방송을 들으셨단 말이에요. 김일호 상무 뭐라 그러냐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 중에 이번에 연준에서 하는 건 양적 완화가 아닙니다. 이번에 하는 건 여신입니다. 양적 완화는 자산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인데 연준에서 하는 이번 조치를 보면 돈을 빌려주는 정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양적 완화는 자산 가격의 상승을 필수적으로 동반합니다. 자산을 사는 행위니까. 그런데 여신, 여신 행위는 자산 가격의 상승을 동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건죡 팀장을 모시면 꼭 그거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일단 첫 번째는 김일호 상무님은 저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는 내공이 깊으신 분이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토를 달거나 그럴 능력은 안 되지만 그냥 제 부족한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참고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한다고 했을 때 전기간물을 사드립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 보면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탁 튀어 올라갔잖아요. 10년짜리 국채를 사서 찍어 눌렀어요. 이건 양적 완화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그럼 그냥 차트를 보시면 나오는데 10년짜리 장기 국채를 사드리는 건 랜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리고 어떤 얘기가 있냐면 지난번에 소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회사체를 매입하는 프로그램에는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매입을 하는 게 있어요. 걔는 이거 대출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것도 회사체를 사는 거다. 발행 시장에서 사드리는 건데 걔를 굳이 대출이라고 한다고 쳐도 세컨더리 마켓에서 사는 것도 있거든요. 유통시장에서 채권을 삽니다. 회사체를. 유통시장에서 회사체를 사는 게 랜딩인가. 이거는 랜딩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면 랜딩이라는 게 여신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ETF도 사요. 회사체. 그리고 회사체를 살 때 5년 미만의 우량 회사체를 사드리거든요. 이게 여신이 되기는 제 기준에서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럼 혹시나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국의 경우는 없습니다. 한국판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한국은 양적 완화 아닙니다. 아니죠. 아마 그러면 우리 김윤수 상무께서 오늘 아침에 얘기한 게 한국의 어떤 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책을 하는 건 절대 양적 완화 아니니까 이건 여신이고 대부다. 네. 여신입니다. 어디까지나 여신입니다. 그런 커뮤니티션 에러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왜 여신이냐면 한국은행에서는 결국에는 RP를 무제한으로 매입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서 RP 사태에 났었을 때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언론에서도 이거 양적 완화다 양적 완화다 할 때 이거 양적 완화 아닙니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단기 영역에서의 자금을 빌려주는 건 양적 완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거든요. 제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 자산 가격이 떨어져서 현금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딱 등장해서 산신령이 등장해서 물어봅니다. 첫 번째 너는 너한테 하루짜리로 대출을 해주는 게 좋니? 아니면 40일짜리 대출을 해주는 게 좋니? 아니면 네가 갖고 있는 그 부실 채권을 내가 높은 가격에 사주는 게 좋니? 이렇게 세 개 물어봅니다. 당연히 채권을 사주는 게 좋죠. 당연하겠죠. 이걸 덜어내주잖아요. 그다음에 저는 현금을 영구적으로 확보하니까 딴짓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적 완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40일짜리 대출을 해준다는 게 재정증권 매입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작년도 말에. 그거에 이제 40일짜리 대출. 그래서 양적 완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이런 데 언론에서도 보면 그게 QE이 아니냐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보도를 할 때 영어로 뭐라고 했냐면 not QE라는 표현을 그냥 써버려요. 되게 좀 유머러스하게 not QE는 어떤 거였냐면 not QE를 했었을 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not QE라는 게 뭐냐면 그거 QE 아니니까 그런데 QE처럼 생각하는데 QE 아니니까 그렇게 아세요? 라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양적 완화가 정확히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런 케이스고요. 3개월이 지나면 결국에는 만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돈을 확 뿌려준 겁니다. 3개월 만기로 돈을 탁 뿌려줘요. 양적 완화는 10년짜리 장기 채권을 사드렸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야지 이거를 회수를 할 수 있거든요. 자금을. 그런데 지금은 3개월 만기로 돈을 확 뿌려줍니다. 그럼 3개월이 지났을 때 너무 돈이 많이 도는 것 같으면 조금씩 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 필요한 것 같으면 더 뿌려줄 수도 있고 이걸 자유자재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루짜리나 14일짜리면 3개월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기채를 사드리거나 이런 거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양적 완화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unlimited QE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양적 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지금 무언가 조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김일구 상무도 그렇고 오건영 팀장도 그렇고 이거는 한국판 양적 완화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침에도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전제, 양적 완화를 하면 그거는 굉장히 자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네. 그렇죠? 네. 채권이 됐든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자산의 상승 쪽에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조치인데 공교롭게 이번에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주위 시장이 엄청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 단위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양적 완화면 2008년도에도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미국에서 양적 완화했어? 그러면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네. 그리고 사회는 양국화의 길을 가네. 그렇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자산을 샀을 테니까 부동산도 많이 오르고 채권 가격도 많이 오르고 주식도 많이 올랐네. 그 경험을 이론으로 배운 건 아닌데 한국의 개인 투자 단에서 위기가 왔는데 각국 중앙은행이 양쪽 안에 하네. 그리고 우리도 자산을 사야 되겠구만.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건 잘못된 선택일 수 있지 않겠냐. 한국석인 상황이라면 양쪽 완화는 아니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돌발 질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개인이 사서 주가를 올렸다고 생각은 잘 안 해요. 물론 영향은 줬을 수는 있지만 왜 그런 거 하니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주식도 많이 올랐거든요. 3월 16일 이후에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주식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그거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중에서 단기 대출도 안 될 것 같으면 진짜 디폴트 직전까지 가잖아요. 그럼 주가가 디폴트를 반영해서 바닥으로 꼬꾸라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대출이 무한정 지속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밑으로 꼬꾸라졌다 이렇게 탁 튀어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비건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2011년도를 말씀드리면요. 2011년도 9월, 10월에 유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양적 원화를 해주는 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20위가 유럽 센츄럴 뱅크가 독일 분데스방크의 전통을 이어받은 애들이거든요. 보수적이죠. 애들이라기보다는 중앙은행인데 뭐냐면 독일 분데스방크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20년대, 30년대를 거치면서 아시겠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그런 중앙은행인데 독일 중앙은행이 중심이 된 게 20위죠. 20위가 2008년도, 9년도에 미국이 양적 안을 시작하니까 페드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중앙은행 같은 역할도 아니다. 중앙은행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럽 재정이 터져서 너무 힘드니까 자기들이 양적 원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3년짜리로 대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40일짜리 대출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33년짜리 대출해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롱텀 리파이낸싱 론이라는 걸 해주려고 해서 그게 LTR로로 있었어요. 3년짜리 대출해 준다고 하니까 이것도 시장이 반색을 했거든요. 우와 양적 원화는지만 대박 이러면서 시장이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것도 유동성 공급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바닥까지 꼬꾸라졌던 게 LTR로 하니까 훅 하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론이라는 게 정말 힘든 상황에서는 론도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산신령 비유를 했지만 양적 원화가 금도끼고 LTR라고 은도끼면 금도끼는 못 받아도 은도끼는 받은 거죠. 은도끼도 저는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한테는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적 원화라는 게 양적 원화만 좋은 거냐. 양적 원화가 좀 더 강한 효과를 줄 수는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랜딩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도 저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그러면 미국이 어려운 건 다 알고 있고요. 그러나 경제 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론 워낙 잘 나가다가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은 미국이 더 강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실상 그렇게 잘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진 거니까 충격은 덜하나 건강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미국보다 건강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럼 한국은행은 왜 양적 원화를 하고 랜딩을 합니까? 왜 대부를 합니까? 왜 여신을 하는 거예요? 양적 원화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한국은행이 아니라 잘 모르겠고요. 죄송합니다. 그냥 말씀 하나 드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원화가 기축통화냐라는 이슈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축통화라는 거는 결국에는 통화의 가치라는 거는 조금 긴 얘기가 되겠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요. 통화의 가치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형학수 없으시죠? 네. 그냥 길게 좀 하셔도 됩니다. 저도 없거든요. 화폐의 가치라는 건 여러 가지로 가치가 매겨질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엑스터넬러티라고 해서 외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성이라는 게 저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이 사용을 해주면 그 화폐가 더 빛을 발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느낌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컨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더니 30만 원을 주겠다고 해서 1등에서 너무 좋았어요. 30만 원 받을 줄 알고. 그래서 자, 오원영 씨 해가지고 딱 뛰어나갔죠. 30만 원 받을 줄 알고 딱 이렇게 손을 벌렸는데 30만 원을 딱 줬는데 딱 열어보니까 구두상품권이 들어있어요. 30만 원이. 그 느낌이 딱 열어보니까 구두상품권이 있으면 기분 안 좋지. 뭘 받았으니까 좋긴 하지만 30만 원의 느낌보다는 실망스럽잖아요. 조금 실망스럽죠. 왜냐하면 저는 그 순간 이걸 디스카운트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두상품권은 이 구두상품권을 쓸 수 있는 샵에 제가 원하는 구두가 있어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쓸 수 있는 데가 한정이 된다는 겁니다. 도서상품권을 받았을 때도 비슷할 거고요. 이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딱 받았는데 짐바부의 달러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생각이 사실 들 수 있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화폐라는 게 기축통화라는 건 전 세계에서 널리 쓰인다는 겁니다.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기 위해서 쌓을 수 있는 통화, 축적을 할 수 있는 게 기축통화가 되거든요. 그럼 어떤 통화가 있냐면 원하는 기축통화에 안 들어갑니다. 아니죠. 달러라든지 엔화라든지 유로화라든지 이런 통화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널리 쓰일 수 있다는 건 우리는 달러를 사실 쓸 때도 한국이랑 인도랑 교육을 할 때도 사실 원하나 브루피아로 안 받잖아요. 그렇죠. 달러로 주고받습니다. 미국이라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달러가 원활하게 통영이 되거든요. 미국 외에도 달러에 대한 탄탄한 수요가 존재한다. 이건 우리가 좀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달러의 공급을 많이 늘려도 이걸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원화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요. 누구도 실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이걸 갖다가 만약에 원화를 마구 뿌렸을 때 만약에 원화가 폭락을 해버린 무리시장이 생기잖아요.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 그러면 수입 물가가 뛸 겁니다. 수입 물가가 뛰면 금리가 뛰겠죠. 금리가 뛰면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면서요. 이렇게 됐었을 때는 부동산 시장도 흔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국은행에서도 이주열 총재가 금리를 막 인하할 때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금리의 하한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 그 금리의 하한은 두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통화 정책의 효과가 금리 인하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 순간이 금리의 하한이 될 수 있고 그건 영어로 제로로 바운드라고 합니다. 그게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자본 유출이 본격화되는 게 금리의 하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어느 쪽일지 모르지만 자본 유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외국인이 막 도망갑니다. 우와 지금이야 한국은행에서의 원화를 덮은데 그럼 외국인들이 막 도망가죠. 원화같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럼 우리나라 주식 채권을 다 팔고 갑니다. 망가지겠죠. 주가 빠지고 채권 가격 떨어지면서 채권 금리가 튀겠죠. 그러면서 주식 팔고 채권 팔고 받은 원화를 다 팔고 달러 사서 나갑니다. 그럼 우리나라 주식 가격 폭락하고 채권 금리 하늘로 튀고 환율도 하늘로 튀죠. 그러면 금리를 인하했는데 채권 금리가 튀는 일이 벌어지면서 경기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좀 더 강하게 게시를 하고 달러가 굉장히 빠르게 풀려나가면서 우리의 부담, 상대적인 부담이 줄어든다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달러 품귀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원화를 마구 푼다. 이거는 조금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화신문들이 한국판 양적 완화가 시작됐다라는 얘기는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요. 물론 한국판의 어이가 어떤. 저도 한국판의 정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이가 그들이 쓰는 어이에 대해서 합의가 없기 때문에 물론 가독성을 높이게 쓸 수 있겠습니다마는 경제학적으로 적어도 미국과 견주어서 우리가 양적 완화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결론이고 오건영 팀장은 천재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런 표현 잘 안 하는데 원래 방송을 하다 보면 뭐뭐뭐 정도를 질문하고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라고 저희는 대본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오 팀장하고도 오늘은 유가 얘기도 좀 하고 국가 간 통화, 내포 얘기도 좀 하고 그 정도 하죠 했는데 제가 갑자기 진행하다가 아침에 얘기가 워낙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돌발로 했는데 오늘 팀장은 진짜 사람이 좀 부럽네. 제 후배긴 한데 참 부러워. 이상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부러워. 그냥 쓸데없는 얘기도 많았고요. 나도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좀 당황스러우고 너무 명쾌해서 그렇게 하고 보이는 위험이라는 용어가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결국에는 리스크가 어떤 리스크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할 때 이제는 그게 어쩌면 지난 1, 2월 달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미 보이는 위험이 돼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다 주목을 하고 계시는 게 저 산유국이 감산 공조가 다 안 돼가지고 유가 더 빠지면 어떡하지? 하이힐트 채권 시장이 흔들리면 어떡하지? 그다음에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것도 보이는 위험이 될 텐데 이머징 국가들 몇 개가 혹시라도 디폴트를 선언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좀 보이는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조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채권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저만 재미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게 있냐면 회사체 발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도 9월 달에 미국이 보험적 금리 인하를 했을 때요. 시장 금리가 쭉 빠지니까 각 기업들이 애플도 그랬거든요. 애플은 현금이 넘치는데도 와 지금 현금 이 싼 금리에 조달하면 돼 회사체 발행을 하죠. 그래서요. 작년도 9월, 10월에 회사체 발행이 사상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번 달에 그 작년 9월의 레벨을 넘어설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패드에서 회사체 사드리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회사체 ETF를 살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니까 그리고 금리가 확 주저앉지 않습니까? 주저앉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투자 등급 기업들 중에서 투자 등급 기업들 중에서 조금 신용도가 높은 기업들은 야 지금 이 금리에 땡기는 게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어떨지 모르니까 지금 현금 많이 확보해놔야겠다라고 해가지고요. 회사체 발행을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체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을 엄청나게 신용도 괜찮은 데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패드에서 돈을 무한대로 막 찍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을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들이 은행에 숨어있는 돈들이 꽤 많고요. 그중에 콩꼬물들이 시중에 돌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럼 달러가 어쨌든 적잖아요. 현재 돌아다니는 게 은행에 다 잠들어 있고 굉장히 적은 돈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적은 돈들을 누가 따먹고 있는 거냐면 그 투자 등급 회사들 있죠. 그래도 여유가 있는 신용도가 높은 기업들이 딱 나서가지고 회사체 발행을 하면서 그 돈을 훅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원래 그런 목적은 아닐 텐데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회사체 시장에서 이제 자금을 갖다 이렇게 빨아들이니까 오히려 하일드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신용 경색이 꽤 심해지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하일드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제가 잘 모르는 기업인데 식료품 업체 중에서 KFC 갖고 있는 유모라고 하는 거기서 그냥 한 군데 조달을 했고 여전히 하일드 채권 시장은 지금 마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용은 뭘까요? 용. 저도 그 이름은 기억도 잘 몰라가지고. 기억나요.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도 지금 재정적자를 늘린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증세를 해서 그 재정적자를 쓰거나 아니면 국채 발행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지금 증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테니까 적자 국채를 발행할 겁니다.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시중에서 딱 미국 정부가 나서가지고요. 시중에서 내가 2조 달러 빨아들일 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지금 민간이 쓸 돈이 모자란 상태에서 딱 정부가 등장해서 2조 달러 해서 빨아들이죠. 그럼 투자 등급에서 신용도 높은 애들이 달러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미국 국채도 쫙 달러를 빨아들이잖아요. 그럼 시중에 유동성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축 효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 내쫓아버리는.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걸 내쫓아버리는 거죠. 정부가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만약에 펼쳐지게 되면 국채금리가 튀어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시중에서는 돈이 모자란데 자금의 공급이 모자란데 미국 국채라는 거대한 자금의 수요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공급이 적은데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가격이 뛰겠죠. 자금의 가격이. 자금의 가격을 우리는 금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미국 국채금리가 딱 튀어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국채금리가 딱 튀면 국채금리하고 연동돼 있는 게 모기지금리가 됩니다. 그러네요. 장기 모기지금리가 튀면서 이때는 미국 부동산 시장을 흔들 수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까지 흔들리면 진짜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만간 보이는 위협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걸 막기 위해서 페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일드캡이라는 말씀을 한 번 드렸었죠. 그 일드캡을 도입을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에 못 들으면 일드캡을 씌운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기 일드캡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기준금리라는 거는 결국에는 초단기 금리잖아요. 초단기 금리도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7일짜리 RP금리, 7일짜리 국채금리를 기준금리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가 0.75%인데 0.75% 기준금리 딱 이렇게 정하면 이게 0.75%라는 라인이 딱 생겨요. 이게 타겟 라인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막 넘치면 금리가 내려가겠죠. 금리가 0.7% 이렇게 내려갑니다.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하냐면 딱 들어가죠. 돈이 너무 많으니까 기준금리보다 금리가 밑으로 내려갔구만 자금을 빨아들여야 해서 자금을 쫙 빨아들이죠. 그럼 돈이 모자라지니까 금리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0.75%보다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자금을 빨아들여서 금리를 위로 올리고요. 만약에 돈이 모자라가지고 금리가 위로 올라갔을 때는 자금을 풀어가지고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자금을 풀어가지고 풀어드리죠. 시중금리도 캡을 씌워버리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과 은행 간의 약정된 이자율이라면 시중에서 거래되는 것까지도 중앙은행이 통제를 해버리는. 네. 그건 일드캡이 결국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미국 국채금리를 예를 들어서요. 1% 고정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 위로는 절대 못 올라와. 밑에서만 놀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국채를 파는 사람들이 막 팝니다. 막 팔아가지고 1%보다 국채금리가 위로 뛰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패드가 나서가지고 무제한으로 사들입니다. 장기 국채를. 언제까지? 1% 밑으로 금리가 내려올 때까지 삽니다. 막 사는 거죠. 그럼 이거 못 견뎌요. 패드가 무제한으로 돈을 풀면. 그러면 나중에는요. 시장에서 알아서 1%보다 금리가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아예 안 되겠어. 하면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패드에서 막강한 활약을 보여주게 되는데 중앙은행에서 지금 이 정책을 쓰고 있는 게 일본 중앙은행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0.25에서 플러스 0.25%의 딱 밴드를 형성해서 이 밴드 안에서 국채금리가 놀 수 있도록 조절하고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도 0.25%의 지금 일드캡을 씌워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패드가 생각보다 많이 국채를 안 사도 돼요. 두세 번만 혼을 내주면 1% 위로 올라오는 것. 자기네들이 자정작용을 하겠네. 그러면 이제 다들 겁이 나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올라오질 못해요. 금리가. 딱 이렇게 눌러놓은 상태에서 금리가 낮으니까.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금리가 낮을 때 국채를 발행을 해서 재정정책을 쓰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재정정책을 지원을 하게 되는 낮은 금리의 자금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즘은 좀 낮았지만 한 2주 전에는 일드캡을 할 게 아니라 에코티 플로우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중앙은행에서 여기까지만 빠트려. 다우 여기까지는 이런 거.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나라 증시안정기금 같은 게 증시안정기금. 90년도 초에요. 자 그래도 우리 오공영 팀장을 기다리는 가족도 있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보내드려야 되는데 질문을 좀 정리해볼까 해요.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온대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 자리에서 존 리 대표하고 이창훈 대표라고 공무원연금의 CIO를 했던 아시죠. 같이 2시간 토론을 하기도 했는데 어떤 분은 참 희망적이라고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걱정된다고 보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인데 오공영 팀장은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좀 저는 보이는 위험을 말씀을 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좀 해보면 이게 저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알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리스크가 뭔지는 알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앞으로는 시장에서 이런 것들도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졌고 이례적인 정책을 썼습니다. 페드도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몰라서 필요한 만큼 뿌린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뿌려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은 돈을 뿌려놨잖아요. 그럼 페드도 불안할 겁니다. 뭐가 불안하냐면 너무 과도하게 뿌려놓으니까 오히려 회사체 투자 등급 회사체 시장에서는 과일에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주가가 하루에 20%씩 계속 뛰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진짜 어쩌면 경기가 빠르게 돌아설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많은 돈을 뿌렸다는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시장이 조금씩 회복된다는 느낌이 딱 들게 되면 페드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돈을 뿌렸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조금 줄여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를 줄여야 될지는 또 모릅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 조금씩 빨아들여 보겠죠. 200억 달러 빨아들여 보자. 300억 달러 빨아들여 보자. 그런데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조금씩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발작을 하는 점이 나타날 겁니다. 눈치채는 거죠. 뭐야? 깜짝 밑장 빼기냐? 이렇게 하면서 시장이 휘청휘청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위기 때도 2008년도 10월, 11월에 돈을 뿌려준 다음에 주식시장이 한번 바닥을 잡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09년도 1, 2월이 되니까 그렇게 많이 돈을 뿌려줬던 걸 페드가 한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는 자금을 줄여요. 그래서 페드 비해서 그때 당시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줄어드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게 2009년도 1, 2월의 조정이었는데 그때가 더욱독했습니다. 그때 주식시장이 바닥을 가잖아요. 그때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페드가 밑장 빼기를 딱 멈추고 양적 통합 행청을 하면서 자금을 공급을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그때부터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샤워실의 바보라고 하죠. 뭐냐면 돈을 너무 많이 뿌렸습니다. 샤워장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딱 샤워기를 켰는데 오 뜨거워. 오 뜨거워 이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빡 돌리죠. 어디가 적절히 적을까. 오 차가워하죠. 오 차가워.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온몸이 놀이의 놀이의 대지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굉장히 많은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전에 금융위기 8배속 말씀드렸잖아요. 8배속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장 흐름이 나타났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20년 전이지만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 게 군대를 딱 가서 처음 사격 훈련을 했었어요. 사격 훈련을 하는데 딱 조교가 총을 쏘더라고요. 자, 사격입니다. 조교가 총을 쏘는데 총소리를 처음 들었거든요. 혼비백산에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소린지는 몰랐거든요. 그냥 드라마 나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니, 저 오 팀장 장교 출신 아니에요? 실망스러운데. 죄송합니다. 제 후배거든요.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총소리를 처음 들으면 사람이 넋이 나가잖아요. 맞아요. 총을 쏜다는 걸 알고 있어도 실제 들으면 겁이 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초심자가 굉장히 어려운 장에 들어온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변동성 하나하나 시장이 막 급락할 때는요. 세상이 끝날 것 같은 뉴스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되게 잘못된 투자 판단을 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럴 때일수록 진짜 분할 매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투자를 하시고 싶으시면 분할 매수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안전자산이라든지 주식시장의 반대편에 있는 자산도 조금씩은 담아두시는 거. 그러니까 금 같은 자산이죠. 이런 걸 같이 들어가시면서 이게 깨지더라도 무언가 컴펜세이션을 해주는 자산이 있어야 마음의 안정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초심자분들이 들어온다라는 부분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장이 앞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무슨 조치가 나왔을 때 여러분 예를 들면 연준의 지지난주에 있었던 무제한 양적 완화라든지 아니면 지난주였나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2조 2천억 달러 스튜뮬러 패키지가 통과가 됐다든지 혹은 오늘 아침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려서 러시아와 사우디아 감산 합의를 할 거다라는 그런 트윗이란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와 이제 바닥쳤다라고 들어가면 그때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고점이고 다시 물리고 그리고 뭔가 개사 폐가 꼬인다는 느낌을 갖게 되죠. 요즘에 그 얘기는 우리 오건영 팀장이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인데 한 번에 단기간에 어떤 조치에서 끝날 가능성이 많지 않다. 물론 자산 가격이 어디가 바닥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렇다면 자산을 투자하시되 절대적으로 분할해서 하시고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의 비율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면 어느 날 바닥이라고 막 사져들어 그건 못 참을 때가 아니에요? 코덱스 ETF 곱하기 2짜리 그냥 몰빵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인버스 또 두 배짜리 막 지르고 이렇게 하면 아마 컨트롤 안 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차근차근.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도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도 이게 막 진짜 죽을 것처럼 흔들리면 너무 두렵잖아요. 맞아요. 저기 프렌치 레볼루션, 롤러코스터를 탈 때도 딱 겉으로 봤을 때 와, 재밌을 것 같은데 해서 타잖아요. 죽을 것 같죠. 올라가서 떨어지기 시작 전에 괜히 탔다 이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움직일 때는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게 굉장히 큰 장에서는요. 개인 투자자들이 견디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각오라든지 아니면 완충장치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역발상으로 어쩌면 데이타임에 트레이딩하는 분들, 그걸 직업으로 하는 분들 말고는 너무 시시각각 변화는 어떤 장중 변화에 대해서 너무 밀접하게 모니터링을 안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그렇게 하면 확 들어가게 되고 확 빠지게 되는 그런 룰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하루에 한 번만 호가를 체크하는 게 돈 버는 길이다. 그리고 아주 명쾌하게 살려면 빠지는 날 사고 팔려면 오르는 날 팔아라. 그리고 호가창은 하루에 한 번만 봐라. 오히려 이럴 때 그 방법을 써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오건영 팀장과 이렇게 이 방송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물론 사석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머리가 좀 맑아지고요. 그리고 그냥 비교적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사실 패드가 무슨 양쪽 하나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쾌감 같은 것들을 느끼면서 이걸 탐닉하고 싶다. 조금 더 연장하고 싶다. 조금 더 자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본능을 느끼게 되는 정말 각별한 재주를 가진 호원영 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